아파트 시세 그리고 그 지역의 가격을 평가하시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수요 측면에서의 평가 지표가 인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기도 전체에서 인구 수 상위 10위까지의 도시들을 쭉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수원시가 압도적인 일이죠. 현 시점에서 120만 명을 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통적으로 수원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경기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의 약간은 지금까지는 밀려왔던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새롭게 광교 신도시의 개발을 통해서 또 수원 9도심의 정비사업을 통한 신축아파트의 공급을 통해서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그런 변화의 양상을 캐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120만 명의 인구를 확보하고 있다는 뜻은 타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인구가 전입해 들어올 것인가 그거를 논하기에 앞서서 이 120만 명의 수원시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구가 수원의 어느 포인트로 이동해 갈 것인가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수원 내부에서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혹은 9도심의 정비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신축아파트가 1순위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북서원 자일엑스비아는 그 중에서도 정비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공급되는 아파트인 것입니다. 단일 단지로서 2,600세대가 넘고 또 브랜드 자체가 GS건설 자위에서 만드는 대규모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 자체가 큰 북서원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 내부에 4개 자치구의 위치를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영통구는 광교신도시에 걸쳐 있는 것이죠. 광교신도시는 이제는 사실 수원의 여타 지역과는 좀 분리를 해서 논해봐야 할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거의 서울과 견주어질 정도로 좋은 시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죠. 광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영통구 그리고 장안구로 지도상에서 확인되는 위치의 서열, 위치의 순서대로 아파트 시세의 서열도 매겨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광교신도시의 시세가 비싼 이유는 삼성전자가 가장 가깝게 있고요. 또 신분당선과 가장 가깝게 있기 때문입니다. 현 시점에서의 가격을 보시면 4개 자치구의 2021년 1월 기준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를 표시를 해드린 것입니다. 장안구의 가격이 평당 1,573만원으로 전체 4개 중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전세가 측면을 한번 보실까요? 전세가는 3.3제곱미터당 1,169만원으로 영통구에 이어서 두 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세가를 얘기할 때는 약간 서열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것을 전세가율로 표시를 했을 때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전세가율은 이렇게 최종 결과치로서 장안구가 압도적인 1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려 74.3% 평균 전세가율이 74.3%라는 것은 단지별로는 그 이상 나오고 있는 단지들도 있다는 뜻이 되겠죠. 제가 가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설명을 드릴 때 매매가격보다도 더 중요한 가격이 전세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현재의 전세가율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몇 년 후에 매매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합리적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전세가에는 매매가격처럼 소위 투기 수요라고 하는 거품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75%에 달하는 평균 전세가율은 소위 매매 전환 수요라고 하죠. 전세가와 매매가의 적은 차이를 이용해서 매매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후를 예측을 해보았을 때 수원시의 전체 4개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낼 가능성이 가장 큰 곳, 장안구다라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실제 단지를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이후의 시세를 보시려면 광교의 아파트 시세 그리고 장안구의 아파트 시세 좀 나눠서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광교의 대표 아파트 중에 하나가 광교 중흥 S클래스죠. 가장 최근 실거래가 30평대 기준으로 16억 원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안구의 화서역 파크 프로지오는 10억 9,440만 원, 거의 11억 원 가까이 실거래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죠. 분양권 거래 가액입니다. 입지로 봤을 때 화서역에 굉장히 가깝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북선자의 렉스비아보다는 한 단계 위에 가격을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같은 신축이지만 화서역 파크 프로지오가 약간 더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수원 SK 스카이뷰는 북선자의 렉스비아보다 북단으로 약간 북단으로 위치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두 단지의 위치는 거의, 입지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원 SK 스카이뷰는 2013년도에 입주를 한 아파트죠. 이 북선자의가 만들어지는 3년간의 기간을 감안한다면 두 단지의 연식 차이는 거의 10년 정도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연식이 10년 정도 벌어지는 입지가 똑같은 수원 SK 스카이뷰하고 거리는 조금 떨어져 있고 입지가 조금 더 앞서지만 연식이 비슷한 화서역 파크 프로지오하고 그 중간선 상에서 차후의 시세를 예측을 해보면 합리적인 예측이 될 것입니다.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9억 원 이상의 시세를 바라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화서역 파크 프로지오의 가격은 차후에 역시나 현재 만들어 놓은 광교중흥 S클래스의 가격을 보고 또 움직여 나갈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도미노처럼 가격이 번져 나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중장기적으로는 광교중흥 S클래스가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가격, 그리고 입주 전후의 그 시점에서는 화서역 파크 프로지오와 수원역 SK 스카이뷰의 현재의 가격을 두 단지 중간 정도의 가격에서 예측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되겠고 분양가는 최근에 분양을 잃은 두 개 단지를 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9월 영흥공원 프로지오가 분양을 진행했었고 그리고 바로 지난주네요. 입지가 거의 유사한 북서원자이 렉스비아와 입지가 거의 유사한 하나 포레나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를 했습니다. 두 단지의 분양가를 보시면 영흥공원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는 6억 4,800만 원 광교 신도시와 상당히 가깝게 위치해 있다는 부분을 감안해서 분양가를 보셔야 될 것이고요. 또 북서원자이와 입지가 거의 비슷한 하나 포레나의 가격은 6억 1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입지는 유사하지만 단지의 규모가 북서원자이 렉스비아가 2.6배 정도 더 큽니다. 2,600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지의 규모도 크고 또 역시나 아파트 브랜드의 서열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했을 때 하나 포레나보다는 약간 높은 가격 수준에서 그리고 영흥공원 프로지오보다는 약간 낮은 가격 수준에서 그 중간선에서 접점을 찾게 되지 않을까 금액으로 말씀드린다면 대략 6억 3천만 원 전후 정도에서 분양가격이 책정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달에 실제 분양을 하게 되면 입지자 모집 공고가 발표가 되면 확정된 분양가격을 놓고 다시 한번 세세한 분석을 해드릴 것이고요. 오늘 이 강의는 미리 예측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입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2026년부터 2027년도에 집중되어 있죠. 2023년 북선자의 렉스비아 입주하고 나서 한 3년 정도 기다리시게 되면 교통망 개선이 거의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고 실제 출퇴근하면서 내 몸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공사하는 기간 3년 지나가고요. 또 말씀드린 교통망 개선이 이루어지는 기간 한 3, 4년 기다리시면 되고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통망이 다 만들어지고 정점에 이르렀을 때 당연히 시세에도 반영이 되겠죠. 순차적으로 어떻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면 될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세세한 청약 절차를 놓고 미리 체크를 해두셔야 될 부분들을 짚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